미주교우 미주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장 염지호입니다. 어느덧 2018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멀리 계신 곳에서도 자유, 정의, 진리의 정신으로 고려대학교의 자부심을 더해주시는 교우님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특히 미주교우회는 교우관 단합과 결속력이 해외 어느 교우지부보다 강해서 항상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출되신 미주교우회 총연합회 홍정건 미주총연회장님과 이창환 미중서부 시카고 교우회장님을 중심으로 2020년 워싱턴 전 미주교우 대회까지 전교우가 하나 되어 우리 고려대학교의 자부심을 높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뉴욕교우회, 미중서부교우회, 국제재단의 교우님들이 힘이 되어주셔서 KU 프라이드클럽 글로벌 희망장학금이 조성된 데에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후배 학생들이 행복하게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에도 마음의 고향 고려대학교는 좋은 소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대학평가에서 국내 종합사립대학 최초로 세계 80대 대학으로 진입을 하였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청량리에서 과일가게를 하시는 노 부부가 한 푼 두 푼 모아 400억이라는 귀한 돈을 고려대학교에 기부하셨습니다. 결의의 정성이요 보람이 뭉쳐 만들어진 고려대학교답게 21세기에도 미래의 인재인 개척하는 지성을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총장에 취임하며 지난 4년간 대학이 21세기 미래의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교육, 연구,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고대가 미래를 열고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항상 학교를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교훈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2020년 세계 50대 대학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고대를 지켜봐 주시고 따뜻한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LA와 샌프란시스코 산불 등 미 대륙을 덮친 여러 재해 소식이 많은데 항상 교훈님 안녕과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남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2019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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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